BTS! BTS 좋아해요? 네! 누구 제일 좋아해요? V! 나도! 난 슈가 멋있는 사람 좋아하네 앞으로 이렇게 BTS처럼 되고싶어요? 네! 그래서 이거 배우는거에요? BTS처럼 되려고? 몰라요 재밌어요 어때요 댄스? 재밌어요? 한국말도 잘하고 멋지다 이름 얘기해주세요 이거 페이스북에 포스트할거에요 아 유튜브에 포스트할거에요? 하지마세요! BTS 돼야죠 저 집에서 원래 마이크드랍 댄스 원래 노해요 마이크드랍? 해보세요 오 마이크드랍! 오 잘하네 이러다 진짜 BTS 되겠는데 부모님이 약간 창피해 하시는데 멋있는데 아들이요 마이크드랍도 할 수 있다고 박지 odd 이렇게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빅티에스 너무 요즘 또 훌륭한 일을 많이 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니까 어떠세요? 어 좋아해요 rape 크게동안에 바깥에도 못 나오고 그랬는데 집에서 막 운동하고 노래도 이렇게 재밌게 같이 estão 추고 뭐니까 너무 좋아해요 멋진 형제인데요 아주 하하 BTS처럼 키우고 싶으십니까? 요 열심히 하면 아무마나 재밌죠 아버님 너무 뭐 열심히 찍어주시던데 어떠세요? 요즘 이렇게 한국 문화가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We really enjoy them learning how to dance We enjoy them learning how to dance We have a great time Good father 정말 좋은 아빠십니다 파이팅! 코리아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파이팅! 네 감사합니다 네 바이